안녕하세요. 오늘 레알라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팔한팔 잡는 기술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때 그쵸? 두팔한팔 유튜브 제 전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두팔한팔 같은 경우는 내 두팔로 상대방 한팔을 잡는다고 해서 두팔한팔이었죠? 두팔한팔 잡은 상태에서 연결기술을 한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어놈기기라고 기억나시죠? 이렇게 팔을 안잡아서 팔을 좀 꽉 잡을까? 방금 이게 메어놈기기인데 이 메어놈기기를 두팔한팔 잡은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두팔한팔 잡은 상태에서 두팔한팔을 상대방 손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상대방이 가운데 이렇게 사이디를 내주지는 않을거에요. 전면로 쓰려고 할거에요. 그치? 이렇게 쓰죠? 이때 이 사이로 똑같이 이렇게 들어 두팔한팔 잡은 상태에서 이쪽 두팔한팔 잡은 상태에서 이쪽 두팔한팔 잡아야돼요. 두팔한팔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조리해버렸는데 이목껍 잡고 이목껍 잡고 그렇지! 나이스! 이 사이로 이 사이로 이 사이로 이 사이로 이 사이로 내가 가운데 보기 이 사이로 이때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방금처럼 두팔한팔을 잡은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이걸 방어하려고 이 손을 겨드랑이를 팔 때도 있어요. 겨드랑이를 이렇게 팠죠? 똑같아요! 똑같애! 이렇게 됐잖아. 그럼 똑같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거야. 그래서 옆으로 넘기는거지. 아니! 아악! 아악!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하시면 돼요. 오늘 오늘 배우신거는 방금 보셨다시피 두팔한팔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메어넘기기를 들어오는거죠. 메어넘기기가 보시면 저희 예전에도 다 설명해드렸는데 손을 안으로 잡은 상태에서도 손을 안으로 잡은 제가 안으로 잡았죠. 안으로 잡은 상태에서 겨드랑이 파였을 때 뭐 이럴때 이 팔을 잡고 그대로 메어넘기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응용공작을 해서 메어넘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기술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 유튜브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레알람! 제 레슬링 기술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할거니깐요.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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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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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